안녕하세요. 귀여운 걸 아이유입니다. 오늘 저희 마시멜로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달콤해서 너무 좋아 오늘은 호박 미키 사람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만만하니 제가 선배거든요. 유키스는 몇 위? 네 5위입니다. 박범 유앤아인 4위 들리세요? 뭐가요? 저기요. 향이 안 들려요? 들릴 텐데 저와 아이유씨만큼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분들 We don't go CL민지가 2위 Please don't go 그대의 스테이 오늘 많이도 웃었어 오늘 많이도 웃었어 얼굴이면 얼굴 몸매면 몸매 노래면 노래 정말 완벽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쪽 말고요. 저쪽으로 에프터스쿨 축하드립니다. 에프터스쿨 축하드립니다. 에프터스쿨 축하드립니다.